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글은 Fast Company라고 되어 있네요. Fast Company라고 되어 있고 Must R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야 할 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데 어떤 얘기냐면 Four Traits Traits라고 하면 특징들 Four Traits of the Best Leaders 잘 안 보이는데? Lead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자 그러면 한 번 들어가 보시지요. Lisa Evans라는 분께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16년 2월 22일에 작성을 하셨는데 새벽 5시 35분에 선고를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일단. 자 뭐가 constantly 바뀌고 있습니까? Workplace Culture 직장생활의 문화라고 되어 있군요. 직장생활의 문화 Is evolving to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To Meet the needs Meet the needs도 뭔가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eet the needs 요구에 부합한다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응한다라든지 Meet the needs 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Meet the needs of new generations of workers 신세대 신세대 사무직 인력들이죠. 새로 들어온 루키들의 needs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직문화가 끊임없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Evolve라는 단어를 여기 쓸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Evolve 하고 있다고 합니다. As well as New economic demands New economic demands In today's first-paced competitive and mobile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world 라고 할 때 In this world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Fast-paced 빨리 움직이는 정신없죠. Comparative 경쟁적인 그리고 모바일 휴대폰으로 돌아가는 카톡으로 일하는 거 싫죠. 그렇습니다. Leaders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런 환경인데 어떻게 될 것이냐 Have more Leaders Leaders have more opportunities 기회를 가지고 있죠. And greater necessity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 더 Than ever More than ever 이거 자주 쓰이는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More than ever 뭐가 그렇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Engage their workforce Engage their workforce 그 리더들이 본인 밑에 있는 사람들과 더 더 Engage를 Engage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야 할 필요성도 더 커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Opportunity Necessity Necessity 모두 증가를 하는 거죠. More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 더 그 어느 때보다 더 Guy Parsons 승리한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책을 쓴 두 분의 Authors 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시작이네요. Argue that Leaders have to adapt their leadership style in order to keep up with these changing demands 여기서 끊어보죠. In order to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났네. Gone is the draconian leader who sits behind his mahogany desk in the corner office and delegates 자 일단 End 하고 끊죠. Gone is Gone is 이거 가끔 보이는 겁니다. Gone are the day 두루루뚜뚜뚜뚜뚜 그 시절은 가고 그런 팝송이 있잖아요. 팝송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옛날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Gone is라는 거는 그 뒤에 오는 게 이제 사라졌다. 이제 허물 갔다. 건너 갔다. 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건너 갔냐면 The draconian leader The draconian leader 이 draconian이라는 거는 아마 철권 정치인가 아무튼 옛날에 여러분 역사책이나 세계사 그런 쪽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Draconian 이라는 분 드라코니였나? 아무튼 옛날 사람이에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요즘 얘기로 하면 말 안 통하는 분 꼰대 독재자 꼴통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 sits behind his 마호가니 책상 뒤에 마호가니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서 근데 이제 그 마호가니 데스크는 보통 그 그 그 층에서 제일 구석에 있는 딱 그 뭐랄까 그 안에 마호가니 데스크 뒤에 숨어서 숨어서라기보다는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delegate 위임하는 거죠. task after task 이 일도 네가 해 그 다음 일도 네가 해 이렇게 and in is the leader 오 오 여기 재밌네요. 여기 다 끊어야 됩니다. 끊고 여기서 gone is 했죠. 그 다음에 in is 이렇게 됩니다. 오 이거 재밌네요. draconian leader 는 가고 그 다음에 누가 왔느냐 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in is 이게 영어를 좀 읽으시다 보면 여기 보입니다. 아 앞에서 요구했으니까 뒤에는 이걸 하는구나. the leader who isn't afraid 뭐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to show vulnerability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actively solicit input 적극적으로 input을 수용하는 input을 원하는 input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리더가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ere are four characteristics of today's great leaders. 그래서 네 개의 특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보시죠. they don't show off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랑은 안 한다. good leaders don't plastered their credentials all over their walls blast 갖다 바른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blast their credentials 자랑거리들이죠. 뭐 어디서 상탄거 상패 수료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ll over their walls all over their walls in order to brag or intimidate their staff 자랑을 하거나 위협금을 주기 위해서 자신도 요리의 크리덴셜을 벽에다 갖다 바르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The currency of I'm a nor and you can tell that because you look at my credentials is outdated 요거는 중간에 다 빼고 나면 간단합니다. 요고 요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the currency of 얘네들은 is outdated 이렇게 됩니다. The currency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치 나는 뭐 박학다식회 유식회 아니면 내가 이 분야 전문가야 nor 라고 그냥 해버렸네요. you can tell tell이라고 하는데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어색해집니다. you can tell 알 수 있다. you can tell that 이렇게 되겠네요. you can tell that tell that까지 한단 말이네요. 너 그건 아는데 어떻게 아냐 하면 look at my credentials look at my credentials 내가 이렇게 박학다식 한 사람을 내 벽을 보면 알겠지 라고 자랑하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자랑의 가치는 이제 한물 같습니다 라고 팔센스 그 책 쓰신 분 중에 한 명 한 분이 말을 했다는 거죠. today's great leaders don't care about credential but about great ideas not care about but about 그러면 크리덴셜은 신경 안 쓰고 great ideas에는 신경 쓴다. 이렇게 됩니다. wherever those ideas come from 그러니까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생겨나오던 간에 상관 안 하고 great idea면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these leaders check their egos at the door check at the door 문밖에 문밖기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문밖에 맞죠 문밖기죠 문밖에 버려두고 옵니다 라고 하네요 their egos 본인들의 자존심 뭐 그런거죠 ego and aren't afraid to say that they don't have all the great ideas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게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 great leader다 그래서 첫번째는 they don't show off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두번째 they aren't dictators 독재자가 아닙니다 부분을 잠깐 보이시지요 while the leaders of the past used to be very directive 이거해 저거해 뭐 그런 느낌이죠 very directive used to be 하곤 했다 하는 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of the past 과거의 telling their employees the exact steps to take steps to take 이렇게 됩니다 steps to take 그는 어떤 구문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면 I got a flight to catch I got a train to catch I got fish to cook I got things to do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the exact steps to take 이렇게 됩니다 and giving them a paycheck at the end of the week for following their orders for following their orders give 하면 되고 today's great leaders have loosened the parameters loosened the parameters 이런 얘기는 많이 본 적은 없는데 loosened 이제 약간 느슨하게 관리한다는 거죠 그 파라메터들을 어떤 수치인가요 혹시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의지를 보여야 된다 어떤 의지냐면 to share access to topics 논의거리에 대한 접근을 공유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좀 더 읽어볼까요 Topics that in the past employees weren't allowed to think about Says 이분은 또 다른 한 분이죠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예전에는 생각을 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던 토픽들에 대한 접근을 공유하려는 의지를 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좀 전문 선생님이면 좀 더 쉽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텐데 저는 하다 보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거에요 Willingness to show Willingness to share 언론을 통제하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Great Leader는 이런 토론 공개적인 토론을 모두와 공유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토론들의 주제는 과거에는 직원들이 생각을 할 수 없었던 말수가 좀 적어지고 있긴 한데 In this style 이런 유형에서는 The leader provides the general direction The team is going in 팀이 들어가고 있는 팀이 가야될 가고 있는 일반적인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But ask for input about how to get there 방향만 제시하고가 되겠네요 여기 버섯이 나오기 때문에 요청사항은 input 어떤 input이냐면 거기까지 가는 방법에 대한 input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만 해주고 provides the general direction 한 다음에 어떻게 갈지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ask 한다는 거죠 They aren't dictators 첫 번째는 They didn't show off 두 번째는 They aren't dictators 세 번째는 뭔가요 They encourage input Look at this They encourage input Great leaders accept ideas from anyone 누구에게서든지 Great ideas Accept Great 아니군요 Ideas Idea 누구한테서든지 반드합니다 Regardless of rank Of the rank 라고 안 하고 있네요 Of the rank 여기 없습니다 그런가 Leaders who take the approach of Are more likely to have motivated and inspired workforce 이렇게 하면 좀 더워 보이죠 Leaders who take the approach of 이런 approach 를 하는 사람들이 할 가능성이 있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할 가능성이냐면 likely to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nspired 영감을 받은 그런 직원들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approach 인가요 인제 보면 You never know where a great idea will come from 별 얘기가 아니었네요 그럼 great idea가 어디서 나올지는 절대 모른다 라는 approach를 갖고 있는 리더들이 좀 더 motivated 되고 inspired 된 직원들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4 They are willing to show vulnerability 그러고 보면은 1,2,3,4 번이 다 그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서 한 번씩 나왔던 얘기네요 Today's great leaders aren't know-it-alls 좋습니다 지원자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오늘날의 great leader들은 While in the past words like weakness and vulnerability were considered taboo While While이 여기까지 걸리고 있죠 While 예전엔 그랬는데 In the past가 있고 Today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약점이나 Vulnerability Weakness하고 Vulnerability가 어떻게 다른지도 사실은 자세하게 찾아보면 재밌는 얘기가 될텐데 시간상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Weakness하고 Vulnerability가 서로 다른 뜻이라는 거죠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르니까 이거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considered taboo 금깃이 되어왔다 이렇게 되는데 considered 한 다음에 taboo가 바로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은 뭔가 여기에 considered as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considered as taboo 한편 그랬는데 Today's leaders 오늘날의 리더들은 Have the ability to say I don't know 난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오늘날의 리더들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Have the ability to have the ability to People want to see the humanness in leadership says me help 책 쓰는 분께서 사람들은 리더십에서 인간성을 보고 싶어 합니다 Vulnerability is no longer seen as a negative trait Vulnerability is no longer moisturmer No longer No longer seen as anKE is no longer seen으로 되고 No longer seen으로 можно 흐르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비슷할 거예요 아마 A as a negative trait 이게 부정적인 나쁜 특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No longer No longer 라는 거죠 A generation ago, 한 세대 전에는 We would be judged as an ineffective leader 비효율적인 리더로 judge, 판단이 내려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judge라는 거를 판단이나 판결이나 이런 단어를 쓰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한 세대 전에는 제가 생각해 한 세대 전에는 ineffective leader로 보였겠지만 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겠네요 If we said we didn't know 예전에 한 세대 전에는 몰라요 라고 했으면 비효율적인 리더로 보였겠죠 라고 책 쓴 분이 얘기를 하시고 Today however 계속 반복되고 있죠 Past today A generation ago Past Today however People rally around A leader who admits They don't have the answers Rally around 모인다는 거죠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Rally around 뭉친다는 거죠 뭐 John Snow 밑으로 사람들이 꼬이고 뭐 그런 느낌 You know nothing John Snow 이러면서도 사람들이 자꾸 꼬이는 그런 매력 Weakness가 있고 Vulnerability가 있고 I don't know You know nothing But I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Rally around 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인다 딴 얘기를 자꾸 그렇습니다 Today however People rally around A leader who admits They don't have the answers And Are inspired To help Find them 좋네요 Inspired to help 그 다음에 Find them 동사가 두 개 나온다고 해서 당황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체크보다는 플러스가 낫겠습니다 플러스 그 리더가 앤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랠리를 해서 그 앤서들을 찾는 거를 도와주기를 원하게 되는 그런 매력적인 현상을 마지막으로 이번 기사가 끝이 났습니다 4 traits of the best leaders 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해봤고 They don't show off 첫 번째 They aren't dictators 두 번째였고 They encourage input And they are willing to show vulnerability 나중에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Great leaders 가 되길 바라면서 다음번에 혹시 시간이 되면 또 만나도록 하죠 지금까지 유아리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